엘더상자의 천국을 가는 길 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 순서가 이상한데 엘더티비주얼입니다 반가워요 이번에 할 컨텐츠는 이게 뭐라고? 네 새로 만든 컨텐츠인데 조합을 전쟁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알고있는건 제 엘더상자의 천국을 가는 길 하고 강물탐지기라는게 있다는걸까 몰라요 써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티물 어디서 뽑아? 아 여기구나 뒤에 자 가자 자 이리 문이 이리 문이 나 죽냐고? 저 뒤로가봐 부담스러워 어 안녕 난 시로베로스야 알아서 너 뭐니? 응? 나라야 내 이름이 뭐니? 나 뭐니? 또 하나에 나와 냐아 냐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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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이하나 누구야 으아 어? 뭐지? 너 뭐니? 너 뭔데? 여보세요 오예 이리 뭐예요 이름이요 아세요 유세이 안녕 그래요 저기 뒤에 한 번 더 저기 뒤에 한 번 더 한 번 더 있잖아 안녕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짜거 에어 안가 니꾼이예요 나와 높이가 아니야 아이얔 자 시작하죠 자 진행은 제가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자 이름이 뭐니? 사기설미 자기소음이 해놔 그만한거 아닌데 나 떨어지는거 이름이 뭐니 디바 가자 다섯글자만 말해 다섯글자로 너 이름이 뭐니 여긴 한참무 여긴 한참무 여긴 한참무 자 니 이름 뭐니 미키 한참무 미키는 한참무 너 뭐야 아 mpc블럭이 뭐야 미키는 한참무 미키는 한참무 저 위에 있어 여기여기 내려와 이게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뭐하는거임 이제 팀 뽑아야지 이제 가면 돼 팀 어 나부터 뽑을래 그래 다음다 나 GM풀어 GM이 왜 세 명이나 있어 GM풀어 나만 없지 아니니까 아 야 레벨업 나왔어 레벨업 레벨업 이거 레벨업 나오는데 자 레벨업팀 아 이거 팀이 아니라 그거인거 같은데 그냥 개인전 뭐야 이게 개인전이야? 개인전이라고? 개인전이야? 야 이거 꺼내지 말아봐 이거 개인전이냐? 유틸리티 아이템이라고 아 유틸리티 아이템 아 이거 하나씩 뽑는거야 나 뽑았어 이제 뽑아 야 개인전이네 나도 뽑았어 야 빨리 뽑아 야 빨리 뽑아 야 다 레벨업인데 형 뭐 나왔어 나 뭐 나왔어 난 키워 난 키워 계속 놀아 도용해라 яв Ach 왜 왜 무슨건아는데 헉 뭐야 왜 계속 coisa 이게 뭐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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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나는 세개의 유틸리티 아이템이 있다 얘들아 하나만 써 다 버려 아이씨 야 겨무치 개쓰랭이야 이거 뭐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거 민 상자에서 결과를 하나씩 나눠달라고 상자 건들지마 상자 건들지마 아름다워 자 자 얘들아 자기 자리에 가있어 좋아 이걸로 뭘 교환할까 자 자기 자리에 가있으면 내가 줄게 야 내 자리에 가기 힘들다고 자 닉돈 넌 내 앞에서 여기 여기 너 자리에 가있으라 닉돈 여기 뒤에 닉돈 됐어 싫어 미친놈 지금 자 쟤댓는 받았지 라라는 이제 남은거 다 가져가도 돼? 아싸 아니 오오오오오오오 나 이거 4배로 바꿔줘야돼 이거 축하합니다 한번쓰 나 살았어요 자 얘들아 시작하자 야 뭐하면 돼? 설명 좀 해줄래? 판다야? 여기로 시작하는건가? 아 저기 물로 시작하는거야 그거 나눠줬다니까? 나눠줬어 나눠줬어 저기 수 떨어지는데 살았어 오케이 잘했어 시작하면 되는거야? 판다 아니 와봐 질겜이라잖아 뭐하는거야 여기 어디야 뭐하는건지 나눠줬어야지 역해도 되지 어 야생이래 자연이래 야생 빠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옆에 아무도 없다 뭐 괜찮아요 저는 쟤들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보여줘서 이깁니다 뭐 화면 나만 얻어보이나? 뭐 이 시간에 나무를 캐라고 자 레벨업 아니신분만 연락줘요 이게 사상 최악의 유틸리티 아이템 같애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되지 솔직히 레벨업 주는거 보면 그거밖에 없잖아 인첸트? 밖에 잘 없잖아 아 여러분들 신콘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해줘요 그리고 겨울바학 때쯤에는 좀 큰 컨텐츠 하나를 할건데 아마 합동방송이 될거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을거에요 재밌을거에요 겨울바학 때 하는거랑 시점있나요? 네 시점있어요 그거 아마도 BJ 합동방송하는거 아마 BJ들끼리 해가지고 그 나락 꾸미는거랑 자기 이렇게 몇명씩 시청자 이렇게 참여할거에요 그 대신 몇주씩 해야되서 몇주씩은 해야되가지고 꾸준히 참여해야될텐데 두번 쌔 웃음 regulate 우체야템은 상체로 샐수있지만 조합법을 사.. 법을 사시는거 추천합니다 비싸거든요 이게 뭐지? 조합법 교황은걸? 그? 재밌을거에요 그.. 되게 막.. 불 쏘고 막 공기다루고 하는거라 도착하는거 저저.. 그런거로 근데 되게 좋아하잖아 님들 근데 더이상 얘기하면 저 애들한테 혼날거같애 아니 내가 계약한건데 관리는 다른 애들이 되게 뭔가 밝은 부검을 틀면서 가보죠 밑에 누가있는데 주전을차 부탁드립니다 여기 주변에 제가 알기론 혁곡이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나무들 써버리자 써버리고 혁곡을 찾아야돼 혁곡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저기 중앙 제가 이 맵을 한번 돌아다니는게 있거든요 저기 중앙 어딘가에 좋은게 있습니다 아 이거 왜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선택한 부검이죠 너무 시끄럽다 아 참 여러분들 하나 공지될게 있는데 유튜브가면요 유튜브 저종 그 저작권없는 부검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좀 찾아서 어울리는 상황 좀 딱 쓴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사랑합니다 요즘 부검 받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찮은건 아닌데 솔직히 귀찮긴해요 미안해요 저작권 있는 부검 주시면 저 큰일나요 저 유튜브 정규먹습니다 오 닛! 안돼 지금 왜 저기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울게 타지마 소울게 타지마 조합한 무기로만 피해 조합한 무기로만 피해 여기였나 핵곡이 아 그래 여기여기여기 삐바 내려가야 돼 죽지마는게 좋네 비자가 어서 자 추천한번씩만 제게찾기한번씩만 구독하기한번씩만 어디서 구독해질지 모른다면 네 유튜브 루인유튜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루인유튜브 검색하지 말고 그냥 엘룬TV 치우시면 나올거에요 맨위에 딱 멋있게 탁 제 캐릭터 사진과 함께 근데 구독하기 누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152명 채워가지고 1.5.2라서 기분이 좋거든요 아 미안해요 눌러주세요 근데 되게 뭔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얘기하는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 혼잣말하는거 같아서 되게 뭔가 슬퍼 슬퍼져야되나 막 뭔가 밖에서 보면 오 내가 미친사람같고 막 안그러네? 그니까 막 채팅좀쳐줘애들아 막 기뻐하게 에헤헤헤이 채팅쳐준다 그래서 크으 저기 또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크으 랜디 우리 랜디 마감하면서 딱 방송까지 튕겨준다 저거인데 랜디 마감 마감한데요 화이팅한번씩만 해줘요 밀블린 마감하다 튕겼대요 화이팅한번 크흐흐흐흐흐 다했어요? 이메일로 보내줘 네 대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방송 막 하다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 님들이 재밌어 할까? 하면서 막 했는데 근데 역시 사생활 이야기가 재밌더라고 인내 방어 동안 뭐했어? 다녀 노상 늦게 인사 줬네 아씨 여기선 철도 중요할 것 같애 제아이팀이 레벨업이라는 능력이라서 레벨업 계속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도 인쇄트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내주면 없겠지? 네 오늘 화장실 간 이야기 부탁해요 화장실 가면 뭐 부탁해요 님들 벌리부터 보나? 나 핸드폰부터 모르는데 폰 중독인가봐 재밌잖아 핸드폰으로 난 뭔가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갔는데 핸드폰이 없어 손이 덜덜 떨리면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내 손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건 무언가 저기 침대 위에 있거나 우리님 볼보 손 씻으시죠? 난자들은 손 안 씻는다는데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뭐 그러잖아 막 그러잖아 막 그 막 그 뉴스 3만 뜨면 막 청소년이 막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하다 막 사람을 죽였다 막 사람을 때렸다 하면 막 부민들 다 그런 줄 알아 막 저 애들 저런데 우리 애까지 막 이러면서 총싸움 하면 막 어 살인자 되고 막 때리는 사람 막 폭행범 되고 막 어 요리게임하면 막 셰프 되고 막 어 아주 그냥 어 닌자게임하면 암살자 되고 막 그치 막 수학기임하면 수학자 되고 막 막 그리스 막 전설의 막 신화게임하면 막 내가 신이 된 기분으로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막 뭐 게임을 해서 막 그걸로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막 그런건요 그럴 사람만 그래요 롤하면 뭐가 됨? 롤창 인생이요 하 아 아 근데 솔직히 세상엔 세상에 쓸모없는게 없어요 솔직히 뭐 생리영상을 뭐 꾸준히 한다든가 그런건 쓸모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막 게임이나 막 그런것도 쓸모있는건 쓸모있어 솔직히 세상에 쓸모없는게 어딨어 그럼 놀창 인생이 되지 다 그런건 아니거든 정말 잘하며 막 캐스팅되고 그런 세상인데 요즘은 게임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죽겠는데 아따 무섭구만 조합 나무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죠 뭐가 안되지 아 조합 때 걔네 만들었잖아 어 나이스 좋은가 병에 냈어 얘들아 뭐 좋긴 한데 뭔가 쓸만한걸 발견할 수 있을까 상자라도 있으면 좋겠다 금도 캐가자 설마 모르잖아 야능인거에요? 음 야능이라는 주재료에 조합이라는 토핑을 뿌린 그런 딜리셔스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죠 뭘 접하는거잉? 나도 몰라 나 솔직히 말께 아니 나 진짜 솔직히 말께요 저 이거 처음봐요 아니 처음보는건 아닌데 제가 이거 확인한다고 한번 딱 들어왔는데 딱 한번 들어왔어요 딱 한번 딱 한번 들어왔어요 이거 이거 아이템 한번 보고 바로 나갔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여기서 뭘 해야되는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야생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 저 방 그쪽까지 친구랑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자마자 방송을 켠거에요 배불러 죽겠어 엿기 떡볶이가 맛있더라구 송탄 엿기 떡볶이 먹으러 오세요 그랬는데 다른 고매분들은 왜 몰라요 연락이 하더래 미안해 이 언니한테 전화왔네 전화해볼까요 저도 지금 밥 많이 먹음 여보세요 부인님 미워요 내가 몇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그렇게 무시하기야 내가 몇번이나 어 스카이프한테 내가 스카이프한테 받아달라고 얼마나 텔레파시 받았는데 너 너무한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줄 알아 아까 어 아까 어 내가 뿌잉할때부터 님한테 계속 전화 걸었는데 한번따 바꿔 니 앞에끼도 전화 걸기자고 스카이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전 안울리길래 아니 울리는게 아니라 보고있었는데 나빴죠 누구랑 통화중이야 어? 뭐가? 님이랑요 아니 아니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죠 아 시롤랑 시롤 지금 내 옆에있거든 죽여 뭘 죽여 그럴 수도 있지 어 싫어 허리놀림 좋은데? 하하 아니 우리 지금 쉬프트로 놀고 있었음 나 지금 그 태광? 응 하나가 좀 거기서 태광은 우린 이미 많이 많이 왔는데 저 누구야 저렇게 이름이 긴걸 보면 라이트라이플이겠군 어 온천탕이다 아 좀비다 으으으으 좋다 소호호호호호 오우 아아 잠깐만 저 저 잠깐만 내가 소화, 소리가 나니 이거? 응? 아 저거 겁나 많아 좀비.. 거 주변에 스폰있는거 아니야? 우스스 떨어져 막 슬리시 조합 조합때 필요 없었어 너도 그거 말하고 있었는데 방송에다 아 진짜? 응 내가 조합들 왜 만들었지 하면서 어허허헣 나 반칸 남았었어 인맨세이브 있나? 아세요 가볼게요 응 자 여기서 시청자의 의견을 모십니다 누구 목소리 듣고싶어요 듣고싶은 애한테 내가 통화 걸어줄게 누구 목소리 듣고싶어 루이님 아니겠어요 루이님이요? 루이님 계속 나오죠 루이님 루이님 하아 자 채팅창장 다시 끌게요 루이님 또 루이님 교나 흐흐흐흐흐 진짜 ill 여기 좀비있나 구독자 루이님 또 해요 결국 왜 이렇게 전워를 걸어 잘 파미하고잇 economics 여보 보장 물이요, 광질이요. 이거, 이거 최종 목적이 뭐이요? 이거? 몰라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죽음, 그냥 죽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야능같이? 이거 그냥 야능 같은데? 하나에. 무기가 추가된 야능? 무기 추가 야능? 그런건가? 문제는 능력이 없어. 그것만 알면 될 거 같애. 기모 뛰았네. 아,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끊으니까 저쪽에도 물이네. 야 그거 랩에 개쓰면 없더라 진짜. 레드스톤 그냥 캐는 게 더 낫더라. 하지마. 이게 무슨 컨텐츠입니까? 방금 말한 거 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매니저 판다마리 설명해줄 거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지형은 잘 잡았다. 지형이 좋다. 쾌광 많이 발견했다. 와 다이아 4개다. 브이네. 아 형 그거 넣었어? 어? 광탐. 와 8개네? 어? 어. 램주 쳐도 되나? 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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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될 걸? 파다말리 램주 쳐도 돼요? 어 가볼게. 응. 더 차지. 이따 Sun! 이따 Sun! 이따 선! 이따 Sun! oh okay 뭘 살까? 유틸리스 상인, 광물 상인, 조합법 상인, 광물 체크 40개 40개, 2개 블록? 쏙 뭐야 이거 뭐해, 뭐 살까? 철저자 어? 이거 좋겠다 윈드서드 인사해줘 bj님 안녕 뭐야 바람의 공조합 방법 깃털깃털 다이아다이아 철거 깃털깃털 크.. 크... 크.. 아, 가겠다고요? 잠깐.. 점이 또 와 어떻게 되는지? 찰 facil은? 추천 눌렀죠?! 제작했죠? 한 번 가도 됩니다. 매일 8시 반에서 9시시에 마스크 끼니까 다기 타고 있어요. 알겠죠? 멍믿 issue 디렝이. 초점 눌렀죠? 제작했죠? 가끔 가도 됩니다. 매일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방수 켜니까 대기 타고 있어요. 알겠죠? 넌 믿고 있어. 지정인님. 저 앞에서 무기 받는 거네. 그러니까 저 파는 거라고. 이런 분들만 해. 네 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해주죠. 얼마나 착해요 저 버튼 빚에. 한 번 오는 사람도 딱 다 기억해 주고. 다기 없어 근데 디바. 제가 다음에 또 와. 생일이 야자야? 좋네. 쌤이 너 챙겨주는 것 같은데. 축하해 쌤이 너 챙겨주네. 그런 쌤이 어딨냐. 다기 없어. 저기 동물이 없죠. 그냥 계속 광진을 할까? 아닌데 광진을 하면 많을 것 같은데. 아 폰은 없는데 컴퓨터가 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닭이 없어. 닭이 멸종했나봐. 미치겠네. 닭이 멸종했나봐. 아 참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하나 말할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네 궁금한 점이나 뭐 뭐 피드백 이라야되나. 그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제가. 딱. 다음. 다음 녹화본때 딱 그. 딱 그. 거기 가만있어. 허. 다음 녹화본때 제가 딱. 다 설명해드릴게요. 레더 어떡하니. 대장. 쓸모듬. 너 죽어. 머리에 뭐 수건 쓰고 있는거에요. 수건. 팬티 아니에요. 수건이에요. 크. 크. 다. 6개. 하. 디디와. 이것도 언제나 하냐. 농사 지어야되나. 닭농사. 좋긴하겠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대가리에 걸려있어. 아. 깜짝 놀랐네. 모자야. 아니 수건이야 수건. 딱 봐도 오브탕이잖아. 자성을 가는 길 누가 만들어놨냐. 닭이 없어 닭이. 바람의 건 만들 수 있는데 닭이 없어서 못 만들어. 아 그걸 못 만드는구나. 에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돌 캐면 그거 주나? 조합. 주나? 조합법? 줬었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닭게털이 필요해. 올라가야 돼. 아이씨 올라가서 하자. 아이씨 내민주가 있잖아. 이미 누가 갔다 갔네. 얏! 강물 상임. 조합법. 강물. 아 돌은 취급을 안해주네. 강물 상임.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슬퍼. 강물 상임. 지지 형님 어서와. 왜 또 왔어? 강물 아니였어? 또 오면 나와도 좋긴 한데. 어서와. 시작. 강물 상임. 강물 상임. 강물 상임. 강물 상임. 강물 상임. 네 그런 짐이란. 깃털 어디서 얻어요? 깃털이 닭말고 또 얻을 데가 있나? 어느 방법에 있나요? 아우 야 나 아우씨 밥먹고 여기 컴퓨터니까 졸리다 아 나중에 안졸리게 해봐 얘들아 졸려죽겠네 왜 이러다 갑자기 덕 소리 안개 쓰러지면 자는거니 여긴 아무도 안앉겠다 뱀을 만들어라 물을 타고 내려가라 졸린 목소리요?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송해야죠 이래서 야생을 졸린다고? 아니 야생때문에 졸린게 아니라 밥을 먹고와서 졸려 요즘은 줄이고 있긴 한데 먹는걸 묻지마라 짜증난다 아니 계약식에 생일이든 야생일에 개하자든 띠바 난 2주전에 계약했어 인마 시험 때 생일이었지? 나 생일 챙겨주는거 그다지 싫어해가지고 어휴 에휴 저도 언제가네 둘들 쓸데없는 얘기 왜 사마자 뭐 용안다이빙 가나요 진짜 다이빙 시켜버리기 전에 닭이 찾았는데 닭이 없어요 내가 한숨을 보낼거에요 용융님 어서 으잇 잇 으쭈 으쭈아 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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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떼문 막아 놓자 다이아는 뒷전 해놓고 다이아는 구걸하면 되겠고 바람의검 보고 싶지 않아요 얘들아? 바람의검? 윈드쏘울드 윈드쏘울드 아씨 문어밖에 없어 판다야 여기 좀 심각하게 닭이 없는데? 닭 한 열 마리만 풀어놓고 교민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죽이면 안 될까? 아 여러분 여기서 네 부가설명 교민이란 단어는 절대 부가로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연의선민입니다 닭이 없어 닭이 나 진짜 멍청한게 다이아를 다이아를 먼저 찾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다이아계도 신경 거슬리니까 다이아부터 찾아야 되나? 다이아부터 탈락 아 진짜 내가 진짜 조금 오른데? 네 물 아는데 아이템 좀 만들고 가자 쓰레기 아이템의 이름을 잘 지어줬더니 세명이나 같... 진짜 심하게 찔린다... 심각하게 찔리는데... 쓰레기의 이름을 잘 지어줬더니 세명이나 가져갔대... 강질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면 되게 선택 장애가 있는데... 아 진짜 속죽이 있나봐... 미쳤나봐... 어떡하지 얘들아... 뭐 무작정 하면 되겠죠... 석탄도 거기 있었나? 석탄도 파는거였나? 석탄도 파는 거라... 석탄도 파는 사이... 석탄도 파는 것 같네... 석탄도 파는 것 같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